안녕하세요 백부장입니다 지금은 9시 57분 이구요 제가 10시에 실시간으로 왔다가 방송으로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장비가 아 망가졌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에러가 자꾸 나는데 아 지금 시간도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녹화로 아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9시 57분 이구요 29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확인되지 않은 다섯 분을 제외하고 24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아 세명 24명을 아 순번이 이렇게 아 아 있죠 아 24분 까지 순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 사다리를 아 번호를 매겨서 어 아 실시간으로 계속 한 것처럼 똑같이 아 녹화하는 가정으로 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아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 9시 59분 이구요 끊임없이 아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 어 아 아 으 으 으 ła 아 상품은 무작위로 아 먹겠습니다 낚싯대 1번 낚싯대 1번 낚싯대 2번 이쪽으로 갈까요 아 이쪽으로 와서 낚싯대 3번 케이크 케이크 하나 더 이쪽으로 와서 케이크 케이크 자 그럼 사다리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아 초보적인 추천방식 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다리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아 이게 아 다 적어 주래요 꽝 꽝을 적어 주래요 꽝 아 꽝 제가 초 자라서 아 꽝 꽝을 복사를 해서 아 다 넣어 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빈 공간은 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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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복굴 복이죠 음 자 누르겠습니다 어 어디가 비 였는가 봐요 어 여기가 비 였다 어 죄송합니다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자 정말 누르겠습니다 음 자 누가 당첨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어 이제 갔어요 어 이렇게 사다리가 쭉 갔는데 아 당첨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기 어 결과보기 어 보이시죠 어 확인하시고 나중에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10시 발표인데 아 10시 3분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녹화한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 당황 이 Record